안녕하세요. 엄마표 유치원 영어 레즈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드디어 19강 I can plant a seed 아이들과 함께 씨앗을 심어보고 식물을 길러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너무너무 기대돼요 라는 표현인데요. I can't wait 라고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너무 기대돼요 라고 표현할 때는 I can't wait to 하고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볼게요. I can't wait 너무너무 기대돼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see you 당신을 보는 것이 너무 기대돼요. 빨리 보고 싶어요 얼른 보고 싶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I can't wait to watch the movie 하게 되면 그 영화 너무너무 기대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can't wait to 동사 원형의 표현 아이들과 어떤 기대감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cover a with b a를 b로 cover, 덮는 거죠. 그래서 now you can put the seed 하게 되면 이 씨앗을 여기다가 두고 in the hole 바로 이 구멍 안에다 두고 and cover it with soil. 여러분 소일이 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cover it with soil. 흙으로 덮자꾸나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씨앗을 구멍 안에 넣고 now you can put the seed in the hole.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줘 and cover it with soil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집은 이제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the house is covered with snow 라고 표현하시면 되죠. 식탁이 천으로 덮여 있어요. 식탁부로 덮여 있다는 뜻이겠죠. 자 this table is covered with a clove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love는 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핵심 표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njoy라는 경우에는 여러분 ing를 써서 무엇뭇 하는 것을 즐기다 좋아하다 라고 취미를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enjoy ing라는 표현 기억해 주세요. 자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I enjoy drawing. 저는요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해요. I enjoy gardening. 여러분 garden이 정원이죠. 근데 garden을 동사로 쓰면은 그냥 정원 가꾸는 일이 됩니다. I enjoy playing board games. 저는요 보드게임스를 하는 걸 좋아해요. I enjoy reading books. 저는 독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which 하고 명사를 쓰게 되면 이것들 중에 어느 거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그래서 which flower do you want? 어떤 꽃을 원하시나요? which pet do you want? 어떤 동물을 원하시나요? which movie do you want? 어떤 영화를 원해요? which seed do you want to plant? 어떤 씨앗을 심고 싶나요? 라는 표현이죠. 자 기대하는 표현. 뭐라 그랬죠? 기다릴 수 없다. can't wait. 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I can't wait. 와 너무 기대돼요. I can't wait to see you. 얼른 만나고 싶어요. I can't wait to watch that movie. 그 영화 빨리 보고 싶어요. 너무 기대돼요. 라는 말이죠. 자 이제 이 씨앗을 구멍 안에 넣고 now you can put this seed in the hole.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라. and cover it with soil. 하시면 됩니다. 이 집은 눈으로 덮여 있어요. The house is covered with snow. 자 이 식탁은요. 천으로 덮여 있어요. The table is covered with a cloth.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작하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 단 맞춰볼게요. 자 너무 기대돼요. I can't wait. 하시면 되죠. 너를 얼른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기대하는 표현. I can't wait to see you. 라고 표현해 주면 되죠. 그 영화 보는 것이 너무 기대돼요. I can't wait to watch that movie.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멍에 씨앗을 넣고 이제 먼저 차근차근 해볼게요. now 자 구멍에다가 씨앗을 넣다. put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you can put this seed 구멍 안에 in the hole. 그리고 흙으로 덮어라. and cover it with soil.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이 눈으로 덮여 있네. the house is covered with snow.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죠. 자 테이블이 천으로 덮여 있어. the table is covered with a cloth.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맞춰보셨죠? 자 그리고 본문 외어 완성하기는 여러분들 핵심 표현을 제가 뚱뽕 빵빵빵빵 뚫어놨으니까요. 한번 복습 잘 하시고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 활동지입니다. 바로 패턴이네요. 그죠? 그래서 which flower has to go here? which flower has to go here? 하고 이 자리에 어떤 꽃이 가는 게 맞을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which flower has to go here? 그래서 어떤 우리 꽃이 가면 좋을까? 하고 아이들과 패턴을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자, 요거는 이 pot 색깔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들이 꽃을 심어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냐면 which flower has to go here? 또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which flower has to go here? this one is red. red goes to a red pot. 그래서 red, 그래서 red flower 하거나 그냥 뭐 a red flower, the red flower 가셔도 돼요. the red flower has to go to this red pot. 이렇게 해서 자, 이 빨간 꽃이 has to go to the red pot. 이 빨간색 pot, P-O-T 이렇게 되면 화분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들과 한번 즐겁게 활동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